자성문의 정해와 수상문의 정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 축축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요? 마셔버리면. 지금 여기 있던 손이 이러면 없어진 건가요? 뒤로 옮겨진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던 물이 꼬르륵 몸속으로 옮겨진 것이지 물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끓여버리면. 이거 한 빨래한이라고 빨래통에 물을 가득히 담았다가 한 20분 끓여버리면 빨래 물통에 있는 물이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런데 얘가 수증기로 변해서 천장이 올라가더니 천장에 이슬로 훅 맺히고 물이 두루룩 떨어지네. 끓이면 이런 물의 모양으로, 액체 모양으로 있다가 끓이면 기체 모양으로 변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온도가 식으면 다시 훅 떨어지니까 이 축축한 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요. 지금은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으로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0도 이하로 얼려버리면 이런 축축한 출렁이는 모양으로 있던 것이 꽁꽁 얼어버린 고체 모양으로 바뀌지만 이 축축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축축한 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마셔버리면 지금 물의 모양으로 있던 것이 후옥 소화가 돼서 피와 땀이 소변이 되었다가 또 화장실에 가면 하수금물이 되었다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서 후사신 강물이 되었다가 또 지하수구 되었다가 식수공장에서 울리면 그것이 물이 되었다가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모양은 바뀌지만 이 축축한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온도 따라서 지금 상온에서는 액체 모양으로 있다가 얼려버린 깡깡어버린 고체가 되었다가 끓이면 기체로 모양은 온도 따라 변하지만 이 축축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축축한 이게 물의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은 이와 같이 물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런 물을 끓여버리면 이 물 모양은 사라져버리고 수증기 모양이 생겨나는 모양은 물의 모양은 온도에 따라서 물의 모양은 사라지고 수증기 모양이 생겨나는 온도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의 측면이 있고 어떤 모양이 된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축축한 성질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물에는 어떤 인에도 사라지지 않는 축축한 성질의 측면이 있고 온도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의 측면이 있어요. 이중에서 생멸하는 모양이 진실한 걸까요? 아니면 생멸함이 없는 늘 한결같이 있는 축축한 성질이 진실한 걸까요? 실제 하는 건 이 축축한 성질이 지금 물의 모양으로 있다가 끓이면 수증기 모양으로 있다가 얼리면 얼음의 모양으로 있다가 늘 한결같이 있는 축축한 성질이 실제하는 것이고 온도 따라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한 건 축축한 성질이 실제하는 것. 그런데 모양이 실제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끓여버리면 어? 사라졌네라고 말하지만 모양만 바뀌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물에는 온도 따라서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과 어떤 옥물에도 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축축한 성질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자주 살펴봤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과 물결 물과 물 모양처럼 지금 자주 살펴봤던 손과 손 모양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이 실제하죠? 이게 실제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보자기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얘가 화가 나면 아이씨 라고 주먹 모양으로 변해 모양에 마음 두면 조금 전에는 지금 있던 모양이 주먹 모양이 있다가 친구가 떠나면 주먹 모양은 사라져버리고 보자기 모양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양의 마음이 있던 모양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모양이 생겨난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이 모양은 인연 따라서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생며라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인연에도 늘 한결같이 이것이죠. 실제 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연 따라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이와 같이 생멸하는 것은 허망한 모양이고 어떤 인연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무엇이 실제한지. 그동안 손이 실제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잠깐 나타나는 모양이 자긴 줄 알아가지고 아 자기가 좋아진 줄 알고 이러면 아 내가 이상해졌어 빨리 좋아지고 싶으라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식으로 허망한 모양이 진짜 물론 인연 따라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모양이 진짜 같았으니까 이뤄지면 높아진 것 그러면 낮아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실제한 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죠? 실제한 건 인연 따라 물론 인연에 상응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늘 실제한 건 이거야. 얘가 만가지 얘가 뭐 이렇게 가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나타나면 가위 바위 보 세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허망한 모양에 붙인 이름이고 늘 실제한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이거고 이럴 때도 이거고 이럴 때도 이거야. 늘 한결 같은 손이에요. 인연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 모양에 마음두면 변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제하는 것에 마음두면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가위와 바위와 보는 모양으로는 차별되지만 실제로는 평등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물이라고 이름한 건 저 축축한 저 실제를 물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걸 물이라 이름하든 워터라 이름하든 수라 이름하든 뭐라 이름하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건 저 축축한 실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뭐 열애장이라 하든 주인공이라 하든 그 온갖 이름이 가리키는 건 뭐죠? 물이라고 하는 건 축축한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건 지금 이렇게 아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는 거 본인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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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이렇게 듣고 아이고 춥다 이렇게 아는 이 아는 성품을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본인들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차 타고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세월이 많이 지나면 없어질까? 지구상의 가장 최고령인 120세 할머니도 아이고 어느새 세월이 많이 지났네 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어요. 아이고 반갑다라고 이렇게 알고 듣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네요. 본인들이 어렸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렸을 때도 있었고 결혼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있어요. 여기 여기 있다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리면 사라질까요?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에 가도 와 내가 달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있습니다. 그렇죠? 북극에 가도 저 사막에 가도 아이고 너무 덥다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있네. 언제든 있고 어디든 있네. 사고로 팔 안쪽이 떨어져 나가면 이것도 떨어져 나가버리나? 내가 팔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은 팔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가지 않네. 위암이 걸려서 위를 드러내도 얘는 드러낼 수가 없네.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늘 한결같이 있는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축축한 성질은 어떤 온도에도 사라지지 않는지라 인연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물의 모양 얼음의 모양 수증기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축축한 것은 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축축한 것은 늘 물의 모양이든 얼음의 모양이든 수증기 모양이든 구름의 모양이든 이슬의 모양이든 늘 인연에 상응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아는 이렇게 아는 성품은 늘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나타났다가 문득 문득 어제 뭐 했더라? 아 어제 거기 가서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나고 또는 요즘 답답하지라고 답답하다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인연 따라 좋은 친구를 만나면 반갑다 했다가 친구가 떠나면 어머 아쉽다 했다가 반갑다 했다가 밥당감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니까 친구가 떠나면 어머 아쉽다 했다가 아쉽다가 사라져 이건 안 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얘가 반갑다 했다가 어머 아쉽다 했다가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인연 따라서 훅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모양은 허망한 겁니다. 그렇죠? 인연의 상관이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모양이 없지만 인연 따라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는 늘 항상한 어떤 인연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이게 실제입니다. 그렇죠? 와 같이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인연 따라 반갑다 아쉽다 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건 잊어버리고 요즘 답답해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럼 자기가 나빠진 줄 알아. 빨리 답답하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 좋아졌다 라고 허망한 모양이 허망한 줄 모르고 실제라고 여깁니다. 이 실제한 거 를 한결같은 이 실제한 건 잊어버리고 마음 닦는 비결은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늘 한결같은 이 아는 성품을 뭘로 깨닫고 이 아는 성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아는 성품을 깨달으면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왜?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더라도 늘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모양의 마음 든 사람은 온갖 차별되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를 본 사람은 어떤 모양에서도 평등하고 변화가 없음을 보듯이 이 모양 마음 상태의 마음 든 사람은 요즘 불안해 죽겠어 와 요즘 살 것 같아 라고 분명히 차별되게 여겨지지만 실제를 실감하는 사람은 불안해 죽겠어 하든 요즘 살 것 같다고 하든 평등하여 다르지 아니암을 실감합니다. 오직 이렇게 실제하는 이 아는 성품을 뭘로 깨우쳐야지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너무 살 것 같다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서 안심하는 사람은 이게 언제 사라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만 들어도 왜 그러세요? 금방 불안하면 사라져버리니까 마음 상태의 의지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니까 온갖 마음 상태는 허망한 것이고 이것이 진실임을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도 한결같은 이것이 한번 확실감이 되어야지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어떤 인연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한결같음을 확연하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순결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수순결 제12장 자성문의 정예와 수상문의 정예 묻기를 스님께서 구본하신 바에 의거하면 깨달은 후에 닦는 문 가운데 정과 해가 균등하다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기 성품의 정과 해이며 둘째는 모양에 따른 정과 해입니다. 자기 성품의 문에 입각하여 말하기를 공적한 알매에 내맡겨서 원래 스스로함이 없으니 하나의 경계도 대상으로 세우지 않거늘 어찌 떨쳐버리려 애쓰겠으며 하나의 생각도 망정으로 내지 않으니 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돈문의 수행자가 자기 성품을 여기지 않아서 정과 해가 균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모양에 따르는 문에 입각하여 말하기를 이치에 맞게 망상을 거두고 법을 택해 공함을 관하여 망상과 혼침을 고르게 조복하는 것으로써 함이 없음에 든다고 하며 이것은 전문의 하이란 금기가 행하는 바이라고 하였으니 이 두 가지 문에 정과 해의 나아감에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행하는 바이 라고 말한다면 먼저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 해를 쌍으로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에 대치하는 공부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망상과 혼침을 고르게 조복한 연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일 먼저 자성문의 정과 해에 의지한다면 공적한 알멘에 맡겨서 다시 대치하는 공부가 없거늘 어찌 다시 수상문에 정과 해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마치 흰옥에 무늬를 새겨서 흰옥의 덕을 잃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먼저 수상문의 정과 해로서 대치하는 공부가 성취된 연후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완연히 전문의 하해라는 금기가 깨닫기 전에 점차 훈습하는 것이거늘 어찌 돈문의 수행자가 먼저 깨닫고 후에 닦아서 공부함이 없는 공부를 쓴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두 가지 문의 정과 해가 일시여서 전후가 없다면 두 가지 문의 정과 해는 몰록과 점차로 차이가 있거늘 어찌 일시에 병행하겠습니까? 즉 돈문의 수행자는 자성문에 의지하여 내맞겨서 공부함을 잊고 전문의 하이란 금기는 수상문에 나아가서 대치하여 애써 공부하니 두 가지 문의 금기는 돈과 점이 같지 않고 우아열이 명백하거늘 어찌하여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문 가운데 두 가지 문을 나란히 해석하는 것입니까? 청하건대 회통하여 의혹을 끊게 하소서 답하기를 해석한 바가 명백하거늘 그대가 스스로 의혹을 내는 것이다 말에 따라서 견해를 내면 계속해서 의혹을 내고 뜻을 얻어서 말을 잊으면 수그럽게 따지지 않는다 만일 두 가지 문에 나아가서 각각 행하는 바를 구분하자면 자성문의 정과 해를 닦는다는 것은 돈 문의 수행자가 공부함이 없는 공부를 써서 정과 해를 나란히 운용하되 쌍으로 공적하니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수상문의 정과 해를 닦는다는 것은 아직 깨닫기 전에 전문의 하열한 금기가 대체하는 공부를 써서 마음마다 미혹함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의 행하는 바는 몰록과 점차로 각각 다르니 함부로 섞을 수 없다 그러나 깨달은 후에 닦는 문 가운데 수상문에 대체하는 공부를 겸하여 말하는 것은 온전히 전문의 하열한 금기가 행하는 바를 취하는 것은 아니니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숙박을 의탁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자가 있고 근기가 하열한 자가 있으니 한 가지 법식으로 그 행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하십니다 12장에서는 자성문의 정과해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춰져 있는 정과해를 닦는 측면과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모양에 의거하여 요동해졌던 것을 고요하게 만들고 혼침이 젖어버렸던 성을 다시 깨워서 지혜를 밝히는 식의 모양에 따르는 측면에서의 정과해를 닦는 두 가지 측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성품의 정과해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적한 알매네 맡겨서 몰래 스스로 함이 없으니 하나의 경계도 대상으로 세우지 않거늘 어찌 떨쳐버리려 애쓰겠으며 하나의 생각도 망정으로 내지 않으니 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않는다 이는 돈문의 수행자가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아서 정과해가 균등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수상문의 돈문의 수행자는 뭘로 자기 성품을 깨닫고 자기 성품의 수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지금 본문상에 자기 마음을 설명하기를 공적한 알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마음은 이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나요? 물론 인연 따라 요즘에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마치 손에는 주먹 모양이 늘 있나요? 가위 모양이 늘 있나요? 보자기 모양이 늘 있어요? 손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인연 따라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지 손에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뭔가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에는 신남도 불안함도 답답함도 외로움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황이 되면 요즘 불안해 너랑 있으니까 좋다라고 온갖 암을 놔두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설명하여 공적영지하다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기를 공적한 암에 내맡겨서 원래 스스로 함이 없다 지금 본인들이 눈에 힘을 주고 애써 보려고 막 하고 있나요? 들으려고 준비했어요? 오 에어컨 바람이 부니까 춥다라고 느끼려고 준비하니까 느껴졌어요? 그런가요? 원인은 그러면 원인은 밥 먹고 한 3시, 4시간 지나면 배고플 때가 되었구나 배가 고파라고 기다렸다가 배고픔을 느끼나요? 아니요 그냥 절로 배고프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전혀 애쓰지 않는데 눈이 보이잖아요 절로 들리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은 이 공적한 암이라고 이름한 이 마음이 절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내가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이가 얻어야 될 첫 번째 안목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이 마음에는 마음은 이 마음에는 이렇게 모양이 없는지라 이쪽과 저쪽이 없습니다 마음은 불이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들을 때는 듣는 자와 들리는 것 춥다 느낄 때는 느끼는 자와 느낌이 말할 때는 말하는 자와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동문의 수행자는 말할 때 말하는 자와 말이 따로 있지 않으면 압니다 지금 제가 마하반냐바라밀 이라고 말할 때 마 마하반냐바라밀 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 곳에 마하반냐바라밀 있죠 지금 마하반냐바라밀 있는 곳에 마하반냐바라밀 말하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마하반냐바라바라밀 이라고 말하는 자와 마하반냐밀 같이 있네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말하는 자가 있는 곳에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자와 말은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처럼 또한 동문의 수행자 이와 같이 마음은 마음에는 마음은 이쪽과 저쪽이 없다 마음은 느끼는 자와 느낌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문득 요즘 외롭 왠지 불안하다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불안하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자랑 불안하다고 느끼는 자와 불안함이 따로 있나요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 자가 불안함이잖아요 불안하다 할 때 불안한 자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이 느끼는 자와 느낌이 따로 있지 않다 원래 마음은 마음은 불이법이 돼서 이쪽과 저쪽 말하는 자와 말 느끼는 자와 말이 따로 있지 않은 불이한 것이다 하는 걸 뭘로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말 하니까 약간 감이 없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전혀 애쓰지 않건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눈을 부라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전혀 애쓰지 않건만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죠 신학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보는 게 있네요 그죠 보고 있는 거랑 여기에 들리는 게 있어요 듣는 거랑 같이 있지 따로 있질 않잖아요 살 것 같다 할 때도 느끼는 자와 느낌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돈문의 수행자는 이와 같이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알아서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는 여기에 훅 내맞겨서 전혀 애쓰음 없이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 것에 내맡길 뿐 그래서 좋다 하나의 경계도 대상으로 세우지 않거는 이 대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다 불안하다고 하나의 생각도 망정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는 중생은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여기에 소리와 듣는 자가 따로 있지 않건마 그리고 워낙 몸통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짙어서 듣는 건 이거고 들리는 건 여기 있다고 여기니까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라는 사람은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당장 이 소리는 조금 감이 더디다면 아까 말아 요즘 답답해 할 때 답답하다고 느끼는 나를 떠나서 답답함이 어디 있나요? 세상 어디 답답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문득 답답해라 보면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얘가 공부하는 일은 이와 같이 첫 번째 공부하는 일은 말하는 자와 말이 따로 있지 않으며 느끼는 자와 느낌이 따로 있지 않아서 불이한 성품에 훅 수순하는 것이 마음공부하는 이가 진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지 다음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래도 지금은 잠깐 감이 안 와도 언젠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다음에 뭔가 깨우침이 없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하바냐바라바리라는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얘가 불안하다 했다가 살 것 같다 보다가 나타나는 거니까 얘가 그죠? 얘가 마하바냐 나타나는 겁니다 얘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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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얘가 얘가 요즘 불안해 죽겠다 로 아 살 것 같다 라고 그래서 만약 금강경에서 그죠? 있는 바 모양은 다 험앙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내를 보면 여래를 보리라고 합니다 그죠? 손을 보려면 원각 모양은 험앙한 것이니 모양이 험앙한 줄 알면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손을 보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손을 보는 겁니다 딴 데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손을 보는 겁니다 그죠? 모양이 머물지 않으면 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손입니다 와 같이 마음은 마음이 머지라고 찾는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머지? 마음이 머지라고?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마음을 깨닫는 건 요즘 이렇게 불안해라고 나타나는 여기에서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분명히 얘가 얘가 있으니까 요즘 이렇게 불안하지라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하겠어요 탁자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도 외롭다고 안 합니다 혼자 남아있으면 외롭다라고 여기 와야해 왜? 이게 이렇게 아는 게 있으니까 인연 따라서 외롭다 너랑 같이니까 좋다 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데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닫으려면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 하, 반, 야, 바라, 밀로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마, 하, 반, 야, 바라, 밀 온갖 인연이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늘 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인연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작용을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양에 걸림이 없는 처럼 마음은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마, 하, 반, 야, 바라, 밀로 요즘 불안해 죽겠다 로 살 것 같다 로 이 모양으로 드러남 속에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늘 이겁니다 이것이 돈문의 수행자가 공적한 알미라고 이름한 공적한데 이렇게 신령스럽게 알아서 답답한 줄 알고 아, 편안하다고 아는 마음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것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것이 어이구 춥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전혀 애쓰지 않구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과 대상이라고 할 만한 이 느끼는 마음과 이 불안해하는 마음과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의 모양에 집착하고 그리고 대상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내가 대상을 느낀다고 여기니까 대상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답답한 마음을 확 잊어버리려고 하고 허망한 애쓰음을 합니다 하지만 돈문의 수행자는 이 공적한 알미를 훅 깨우쳤기 때문에 여기는 다 대상 있지 아니하며 불안함이 할 만한 것도 있지 아니하여 굳이 애써 떨쳐버리려 하거나 막 잊으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중생의 입장 불안해할 때 요즘 내가 불안함을 느껴 나는 불안함 안 느끼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라고 이렇게 자신과 불안함이 있다고 여겨서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여기는 이런 마음 상태를 유식에서는 변계 소집성 둘이 아닌 마음을 허망하게 분별해서 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바로 조망하면 조망할수록 불안하다 할 때 온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온전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불안해하는 자랑 불안함이 따로 있지 않은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님을 그냥 단지 인연 따라서 불안한 모습이 잠깐 나타난 것일 뿐 불안해하는 자가 불안함은 연기하여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훅 깨우치게 됩니다 이걸 의타기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타하여 서로 연기하여 드러나야지 자신과 대상으로서 별개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훅 깨우친 겁니다 이걸 또 더욱 자세히 들다 보면 불안하다는 모습으로 얘가 나타나는 것 뭔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얘가 나타나는 것이 물 오직 이 성품의 나타남임을 훅 깨우치는 걸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기를 말하기를 비유하기를 어떤 얘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오! 뱀을 보고 놀랬어 오! 물리면 죽는다고 불안해 떨다가 다행히 용기를 내서 뱀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 안 움직이네 어? 에이 버려진 밧줄이었네 괜히 뱀인 줄 알아도 괜히 불안해 떨어내라고 밧줄인 줄 아니니까 불안해 훅 사라졌어 게다가 이제는 밧줄을 들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밧줄은 삼실이 여러 삼실 가닥이 꼬여가지고 지금 밧줄 모양으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 삼실 모양을 삼실이 밧줄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삼배를 짜면 옷이 되니까 그죠? 실제 한 건 지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와 같이 뱀이다라고 불안해 떨던 것을 밧줄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해서 잘 봐야 돼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불안하게 떨고 있는 그 뱀을 잘 보면 아 뱀이 아니었네 밧줄은 사실 알게 되고 그 밧줄을 더 자세히 들다 보면 아 삼실뿐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다 요즘 이게 불안하지 불안함 안 겪고 싶어라고 우리는 불안함을 실제로 더 직시하지 않고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빨리 불안함을 없애져버리고 편안함 느끼고 싶어라고 공부하는 이유 요즘 이게 불안하지 할 때 불안함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불안하지 하고 하는 마음 상태를 완전히 직시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라고 하는데 따로 대상으로서의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 아니야물 세상 어디에 불안함이 있어야 단지 얘가 불안하라고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따로 자신과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 않음을 훅 실감하게 됩니다 더 온전히 불안하다 잠깐 얘네따라 잠깐 불안한 모습으로 불안함이 잠깐 나타나는 것이며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오라는 걸 더 자세히 실감하면 할수록 실제는 얘가 불안하다는 모습으로도 살 것 같은 모습으로도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쁜 힘을 훅 실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뭘로 깨달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온전히 수수나요 자기 마음 자체가 본래 공적한지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제없는 본래 고요한 정을 본래 갖췄으며 마음 자체가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인연이 되면 배고픈 줄 알고 배부른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굳이 막 고요하게 애쓸 필요도 없고 막 깨워가지고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오직 자기 성품에게 내맡기면 절로 이런 요동함이 없고 늘 비춰보는 마음심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게 처음 얻어야 될 힘은 애쓰면 쉬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상문의 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안목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여기에 안목이 없는 일은 문득 망상이 확 나타나면 불안해 하면 어유 요즘에 불안하지라고 불안하면 마음 상태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지니까 불안함을 조금 훅 좀 쉬고 망상을 자연스럽게 훅 흘려버리거나 망상을 조금 조절하는 또는 너무 이렇게 온갖 생각에 매달려가지고 생각으로 망상 떨던 이가 생각에 매달리는 걸 좀 그치면 약간 혼미함에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늘 깨워서 온갖 인연따라 벌어지는 삶을 온전히 훅 실감하는 식의 해가 조금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모양의 따른 문에 입각하여 말하기를 이치에 맞게 망상을 거두고 법을 택해 공함을 관하여 망상과 혼침을 고르게 조복하는 것으로써 함이 없음에 들지니 이는 전문의 하이란 근기가 행하는 바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준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확 휘둘리며 생각하고 좀 훅 그쳐서 쉬고 혼침이 빠지면 그냥 깨워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온갖 인연따라 벌어지는 일을 훅 깨워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마음쓰음이 하지만 이건 아직 이 본래 실체가 없어가지고 아무 걸림이 없음을 모르는지라 헛것에 휘둘리는지라 그 헛걸을 좀 쉬려고 하게 되고 이 본래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발현하지 않는지라 혼침이 떨어지니까 자꾸 긴장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지금 애쓰음의 마음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자기 성품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이가 조금 애써서 수행하는 애써서 공부하는 식의 마음쓰음이라서 여기서는 좀 하이란 근기가 가능한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서 아무리 수순간 범편이 따더라도 본인이 안목이 없으면 그게 그림의 떡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서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헛것에 속아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헛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헛것인 줄 알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바른 이 안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가끔 법당에서 법문하기 전에 잠깐 입정을 하거나 또는 선방에서 입정을 하거나 또는 혼자서라도 간단히 고요히 입정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마음의 시간을 잠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생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중생은 늘 망상 아니면 혼침 양극단의 치우칩니다 그래서 고요히 입장할 때는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가지고 또 분개할 필요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될까라고 괜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지금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도 이게 불안하지 빨리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편하셨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나타난 마음 상태를 또 막 애써서 조절하려고 하는 식도 안 됩니다 여전하게 생각에 의지하여 허망한 모양에 훅 마음 두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돌아가면 꽝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현재를 현재의 마음 상태에도 마음을 두둑 그래서 어떤 모양에도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모양에도 마음 두지 아니하면 약간 훅 휘어가지고 혼미함이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또 모양에 마음 두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배고픈 줄 아는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훅 깨워서 실감하는 시계 망상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혼침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땅는 비결은 공적한 암 이 자기 이렇게 아까 축축한 성질이 물과 수증기가 얼음으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인연 따라 불안하다 편안하다 신난다 답답해라고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게 진실인 거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건 허망한 것이고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진실인 거죠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 늘 한결같이 않은 마음을 훅 깨달아서 어떤 인연에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그래서 비로소 안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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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